안녕하세요. 온웨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평소 코고리가 심하고 자주 코막힘에 시달린다면 비중격이 휘어서 발생하는 질환,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 보십시오. 국내 성인 10명 중 7명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코질환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코막힘 뿐만이 아니고 비염과 콧물, 두통, 코고리 등 동반된 증상도 많은데요. 편안한 호흡을 방해하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 오늘 온웨어 닥터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냄새를 맡고 숨을 쉬게 하는 중요한 신체 기관인 코. 비중격은 이 코 가운데 위치하는 구조물로 코 안을 좌우로 나누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데요. 연골과 얇은 뼈로 돼 있으며 코뜬과 코끝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한 비중격이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진 상태를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는데요. 비중격이 휘면 코 속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코막힘 등의 기능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답답한 코막힘에 불편한 호흡까지. 비중격 만곡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지 온웨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코의 제 기능과 아름다움까지 동시에 추구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안태환 원장과 함께 비중격 만곡증의 모든 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안태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질환인 비중격 만곡증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거나 우리가 내시경으로 보거나 CT를 찍어보면 실제로 비염보다는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건 뭐냐면 집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똑바르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기둥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거를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좁다 보니까 숨쉬기가 불편한 질환이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콧구멍을 가르는 그 가운데 기둥이 비중격인 거고 그게 이제 휘어지면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설명이신데요. 비중격 만곡증이 비염 충농증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코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중격 만곡증은 왜 생기는 건지 원인도 있을 텐데요. 알려주시죠.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한테 유전적으로 뼈가 삐뚤어지게 태어나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후천성으로 외상을 당하거나 기형이 생겼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질식 분만하는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그 코가 작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질식 분만이 자연 분만인가요? 네. 자연 분만. 질을 통해서 나오는 분만할 때 그래서 생긴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런 비중격 만곡증이 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자라면서 어디다 부딪혀가지고 손상을 입으면 그 손상받은 쪽이 더 과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면서 또 망곡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중격 압박이라고 하는 건데 코 안에 어떤 혹이나 종양이 생겼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비중격이 한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 비염, 잦은 코막힘 증상에 시달리는 경우 코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쪽 코를 막고 숨 쉴 때 다른 한쪽과 확연히 다른 경우 코가 답답해 잠을 못 이루는 경우 등이 있을 때는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답답한 코막힘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환절기, 심한 미세먼지, 건조한 날씨에 비염 증상은 더욱 심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환경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평소 코막힘에 시달린다면 코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비중격 만곡증의 경우 휜 비중격이 비강을 좁혀 코막힘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국내 성인 10명 중 7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코 질환입니다. 2017년 비중격 만곡증으로 진료를 본 인원은 꾸준히 증가해 15만 명에 달했고 성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코막힘의 원인이 되고 코고리와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켜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비중격 만곡증 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이게 기둥이 휘어있어서 많이들 수술을 해야만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실이요? 크게 봤을 때 코 B자를 써서 코에 있는 염증을 다 통틀어서 비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비염 안에는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휘어진 뼈는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비중격 만곡증은 90% 이상 완치가 됩니다.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코 질환은 낫지 않는다는 그 속소를 깨고 비중격 만곡증은 그만큼 치료 효과가 좋은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성보험이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비중격 만곡증을 제대로 치료를 하면 환자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고 어떤 코막힘이나 이런 거를 거의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방치하면 후각 상실에 위험이 있다. 사실 그 코막힘, 코골이 같은 기능적인 면 때문에 치료를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각 상실 위험이 있습니까?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해군요? 네, 네. 이 코 위쪽에 이 부분 네, 기울여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에 후각신경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비중격 만곡증을 방치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합병증으로 후각 상실이 올 수가 있지만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고 다 후각 상실이 오는 건 아닙니다. 네, 세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교정 수술을 할 때 코 성형도 할 수 있다. 사실 휘어있기 때문에 미용적인 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해인지 진실인지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진실입니다. 할 수 있군요. 네, 할 수 있고요. 왜 코 수술을 했을 때 코 성형을 같이 하면 좋냐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우리가 코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이 휜 걸 고치면 지붕도 같이 고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붕을 같이 고치게 되면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휜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조금 더 코를 높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지지하는 기둥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조금 더 높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모양 형태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코 성형도 같이 할 거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가야 됩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받아야 합니까? 하는 전문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건 성형외과 전문의건 한 사람이 하는 걸 추천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성형수술을 많이 집도해서 미적 감각과 경험이 많으신 분이 집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코 내부 질환을 또 많이 수술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같이 코 내부부터 겉에까지 해도 결과는 다 좋습니다. 비중격 만국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 바로 잡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환자를 만나서 어떻게 진단받고 치료받는지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소 답답한 코막힘에 시달리던 환자 평소 본인의 코뼈가 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다른 병원에서 CT 찍고 나서 거기서 코뼈가 휘었다고 말을 해가지고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럼 평소에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콧물도 많이 나고 숨쉬기가 좀 힘들고 밤에 자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답답한 코막힘 증상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는 비중격 만국증을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CT를 찍기 전까지는 자신의 코뼈가 휘었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비중격 만국증은 꼭 특별한 외상이 있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충동증 등 만성 코질환이 없으면서도 목에 가래 같은 것이 있고 평소 잦은 비염이나 두통, 코골이 등의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는 얼굴 중심부의 위치에서 후각과 호흡에 중요한 기능뿐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수술 등 교정치료에 앞서 현재 상태의 코 모양을 세심하게 관찰, 기록합니다. 비중격 만국증의 진단은 전비경 검사 등 이학적 진찰로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후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뼈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비중격 모양을 살피고 복잡한 골절이나 부비동염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3D CT 촬영을 통해 콧뼈와 연골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약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약을 먹는 것은 비중격 만국증이 펴지지는 않고 그 옆에 있는 하비갑계라는 비염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버섯 모양의 살인데 약을 먹으면 그 살의 크기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이 주우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약간 숨을 쉬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수술하는 치료. 그 두 가지가 가장 비중격 만국증이 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비중격 만국증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코 세척이나 비점막 수축제 등의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약물 치료는 재발 확률이 높은 만큼 만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흰 비중격을 바로잡는 비중격 교정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중격 만국증 교정 수술은 흰 부분을 일정 부분 잘라내고 칼집을 내 구분 부분을 펴는 수술입니다. 비중격 연골의 교정으로 좁아진 비강을 넓게 만들어주어 비강 호흡을 원활하게 해서 콧물, 코막힘, 충농증 등의 합병증 증상을 완화시켜주죠. 비중격 교정술, 코 내부 구조적인 교정으로 기능 개선은 물론이고 외형적인 아름다움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비중격 만국증을 겪고 있는 환자분 만나봤는데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방치를 하게 되면 후각 상실까지 겪는 일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더라도 다른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좁은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충농증, 부비동염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비동염이 올 수 있고 그쪽에 또 중염이 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나 다른 뇌질환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치료법이 수술이라고 하셨는데요. 비중격 만국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수술을 받지는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 수술을 받으셔야 하나요? 본인이 증상을 느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염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집중도 못하고 공부도 못한다든지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취업 준비를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항상 두통이 시달린다든지 그런 분들은 수술을 받는 걸 권하고요. 환절기 때 또 식사할 때 콧물 재채기로 항상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수술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중격 만국증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앞에 있는 카메라 보고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래요. 코는 질환이 낮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비중격 만국증은 치료만 잘하면 90% 이상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어떤 코막힘이나 집중이 안 되거나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고 자기 상태를 확인하시고 잘 치료하셔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꼭 병원에 가셔서 자기 질환을 정확히 알고 치료받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비중격 만국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민후과 전문의 안태환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얼굴이 정확하게 대칭인 사람은 없듯이 비중격 역시 완벽하게 반듯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중격이 휘면 코 속이 좁아지면서 코막힘 등 여러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평소 휜 코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면 적극적인 치료로 굽은 비중격을 바로잡아 보십시오. 답답한 코막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